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 현상을 알려주는 상담심리학 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 이찬원씨, 빨리 KBS 전국노래자랑에서 MC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나도 초대 가수로 한번 나가볼까? 이찬원씨, 빨리 오세요. KBS에서 기다려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우리 TOP6의 노래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제가 좋아하는 우리 TOP6의 노래를 소개합니다. 2,000원의 노래입니다. 2,000원의 노래입니다. 바로 기준 wee. 2,000원의 노래입니다. 1,000원의 노래입니다. 3,000원의 노래입니다. 아침부터 너무 기분이 좋다. 처음으로 휴식 같은 휴식을 취한 거죠, 1박 2일 동안. 하나, 둘, 셋, 파이팅!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미스터트롯 탑6의 영화가 드디어 개봉합니다. 더 무비, 오는 22일 개봉합니다. 우리 탑6는 우리의 찐 모습을 담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22일 개봉하는 영화, 미스터트롯, 트롯맨 탑6 일상을 담은 다큐멘터리식 영화입니다. 2020년 최고의 예능 화제작인 TV조선, 내일은 미스터트롯 탑6의 진정성 있는 무대 앞 뒷모습을 담은 영화, 미스터트롯 더 무비가 오는 22일 롯데시네마에서 관객을 찾습니다. 임영웅, 영탁, 이찬원, 정동원, 장민호, 김희재 등 트롯맨 탑6는 지난 19일 열린 온라인 제작 보고에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날것 그대로의 탑6 일상이 담겨있는 다큐멘터리성 영화라면서 첫 주연이 실감나지 않는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영화 하이라이트 속 내레이션을 맡은 임영웅은 너무 눈물이 난다고 말했고, 정동원은 카메라의 존재를 잊을 정도로 찐 모습이 많이 담겼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정동원은 영화 속 매 순간이 관람 포인트라고 정리하며 형들에게 엄지척을 이끌어냈습니다. 각각 인생 노래를 한 손을씩 뽑아내며 미니 콘서트 같은 분위기도 연출됐습니다. 임영웅, 이찬원, 김희재는 경연에 등장하자마자 존재감을 내뿜으며 인생을 바꾼 첫 곡인 바랩, 진토배기, 돌리돌을 꼽았고, 영탁은 경연 중 진을 안긴 막걸리 한 잔, 정동원과 장민호는 서로에게 가족 이상의 존재가 돼준 파트너를 선택해 현장을 달아오르게 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화함을 넣어주거나 춤을 함께 추면서 직업병이라고 크게 웃기도 했습니다. 영탁을 그대로 따라하는 인간 목사기 정동원의 몸짓은 그야말로 신스틸러였습니다. 어디서든 찐 호흡을 보여주는 이들인 만큼 옆사람에게 느끼는 바를 다섯 글자로 정리해달라는 말에 임영웅은 영탁을 바라며 형은 찐이야, 영탁은 이찬원에게 운명의 동생이라 말하자 탑식스 눈가가 어느새 촉촉해졌다고 합니다. 또 이찬원은 정동원에게 이대로 커져, 정동원은 장민호에게 환상의 케미, 장민호는 김희재에게 캐지 못한 원석의 매력이 한창이라며 끝없는 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김희재는 임영웅에게 형은 너의 노래는 정말 최고야라는 말을 많이 해줘 의지가 많이 된다며 나의 자신감이라고 언급하자 다시 한번 서로를 향해 감동이라며 글성했습니다. 이날 팬들이 4만 명 넘게 동시 접속하며 영화 꼭 볼게요, 사랑합니다, 눈물 나요 같은 실시간 댓글을 올리자 탑식스 역시 각각 공식 팬클럽인 영웅시대, 임영웅, 영탁이 딱이야, 영탁, 찬스 이찬원, 우주총동원, 정동원, 민트, 민우특공대, 장민호, 희랑별, 김희재 등 팬들을 일일이 언급하며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영화 속 명대사 못지않은 명소감도 쏟아졌습니다. 임영웅은 얼마 전 대스타 영화, 지금 슈퍼스타가 되어 있을 거야 라고 적힌 편지를 받았는데 지난해 느린 우편을 통해 내가 나한테 보냈던 편지였다면서 엄청난 스타는 아니더라도 팬들 덕분에 근접해지는 것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임영웅씨는 또한 사랑한다는 말을 해도 모자란다고 밝혔습니다. 장민호는 블록에서 한 가지 모형만 달라도 부서질 텐데 우린 각자의 색깔, 위치, 모양 너무나 완벽하게 잘 만나 탑식스 블록이 완성됐다며 내년에도 똘똘 뭉친 블록이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얼마 전 전문가 못지않은 야구 해설을 선보인 이찬원은 임영웅 선수의 선치점 만들어내는 솔로 홈런과 영탁 선수의 추가점 만들어내는 2타점 적시타, 정동원 선수의 완벽한 피칭, 장민호 선수의 완벽한 수비에 김희재 선수의 세기를 막는 말로 홈런으로 성공적으로 끝났다면서 재치있는 관전평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연기자 변신에 대한 속내를 과감히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임영웅이 액션 배우를 하고 싶다는 말에 영탁과 정동원, 장민호도 함께하겠다고 거들었습니다. 시트콤에 도전하고 싶다는 이야기도 이어졌습니다. 이찬원은 스포츠 중계나 MC를 해보며 언젠가 김송주 아나운서와도 호흡을 맞춰보고 싶다고 했고, 김희재는 히디, 히제의 디제이라는 애칭처럼 라디오 디제이로 팬을 또 만나보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관객수 공약으로 장민호는 더 무비를, 영탁은 6명 합창 앨범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드라마 같은 이들의 인생을 노래 제목으로 압축하면 어떨까요? 이찬원이 나의 노래는 지금도 1회 초라고 야구의 비트이자, 이를 받아 임영웅은 좋아하는 축구를 인용해 나의 노래는 전반전 40분이라고 말했고, 이에 장민호는 나의 노래는 연장전 말로 없는, 영탁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김희재는 끝내 이길이라는 저마다의 각오로 웅장하게 지휘했습니다. 이에 막내 정동원은 결국 우승은 나다라고 형들의 웃음을 이끌어내며 대미를 장식했습니다. 나 붙어라, 나 붙어라, 나 붙어 있어라 내 맘에 불을 칭찬기 드라 Embora의 영향을 기었다 딱 하다가 제 발음을 함께 섰지 못ря다 Maar pray not to him 역의 камša La prof on Music 불기Am 에뉴 마귀 이번 개 피아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